녹화 다시 누르고 자 제가 여러분들 어제 카페를 들어가서 제 팬카페에다가 그런 글을 올렸어요 아 그 게시판을 개설했습니다 시청자 컨텐츠 정확하게 이름이 시참 컨텐츠 게시판 이걸 만들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그냥 새해도 밝았고 하니까 대단한 건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좀 덕담을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좀 게시판을 개설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같이 좀 보는 시간을 갖죠 사실 좀 궁금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몇 살일지 정보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사실 좀 방송 진짜 오래 본 고준이나 저런 이제 팬닉 달고 있는 저런 친구들도 사실 몇 살인지 얼굴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모르는데 뭐 이런 게 약간 좀 데이터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확실한 건 제 방송 보는 사람 중에 10대는 없어요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유입이 없다는 얘기죠 크로마키 좀 해주세요 그 저 이따 그냥 먹방을 저 뭐 안 시키고 그냥 너네 먹었던 그 컵라면 있잖아 거기다가 그 삶은 아 그 저 뭐냐 그 구운 계란 구운 계란 세 개 그리고 주먹밥 하나 그렇게 해가지고 간단하게 요기 때우는 느낌으로 그렇게 이제 좀 먹방을 좀 하겠습니다 뭘 시켜서 지금 뭐 하게 되게 또 뭐 또 뭐 골라야 되고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좀 때우고 오늘은 그렇게 할게요 앞으로는 좀 먹방을 좀 준비를 하겠습니다 계란 네 개 하죠 컵라면 하나에다 계란 네 개 그리고 주먹밥 하나 그러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다 이 정도 먹죠 남자 한 명이 다 이 정도는 먹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되게 이런 내가 뭘 먹고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좀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순화해서 방금 지랄하세요 라고 얘기할 뻔 했는데 되게 호들갑들 떠시네요 제가 뭐 무슨 푸드파이트 하는 것도 아니고 간단하게 먹는 게 그 정도지 아니 편집에서 다들 뭐 한 그 정도 쓰지 않나요? 그 정도 먹지 않나? 아 어허헤이 참아 어 참아 알겠습니다 쓰읍 이렇게 하고 말이죠 저 그 오른쪽이 살짝 이렇게 나오네 크롬 막히가 그지? 내가 이리로 갈게 그냥 내가 이리로 가서 할게 아 그 뒤에 그 나노리프요? 나노리프 끄면은 더 이상해져요 하지 마세요 그냥 나노리프 켜주세요 다시 예? 음 켰지? 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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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여기 여기 살짝 이렇게 잘라서 하면 돼요 오른쪽만 이제 어두운 거라서 방에 온부를 다 켜놓으니까 이게 굉장히 좀 예 피곤하더라구 어 조명이 너무 켜져 있으면은 자 무튼 카페에다 이제 좀 그 게시판을 좀 만들었거든요 음 좀 보도록 하죠 카페에 석방 좀 해달라고 지금 채팅창에 말씀하시는데 어... 본인 뭐 이렇게 뭐 뭐 때문에 정지당했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거 하기로 했는데 너무 다른 쪽 이야기로 빠지니까 요거 끝나고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자 어 제가 이제 그 글을 썼어요 어 글을 썼습니다 새해도 밝았고 하니까 이제 뭐 새해니까 뭐 할만한 컨텐츠가 있을까 했는데 이제 뭐 너무 짧게 뭐 준비해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게시판을 만들었는데 그 어제 만들었거든요 근데 글이 하나도 안 올라오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아 이게 내가 좀 설명을 해줘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까 방송 켜기 전에 예 예 그 일곱시 쯤에 한 네 시간 전에 네 시간 전에 지금 방송하기 한 네 시간 전에 어... 첫 방송인데 예 좀 시청자들 덕담 좀 해주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참여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 들어오셔가지고 또 참여도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글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구요 정말 고맙습니다 예 일단은 제 새해 목표부터 봅시다 제가 일단 간단하게 좀 이런 그 매뉴얼을 써놨거든요 여러분들의 뭐 이름까지는 필요 없고 그럼 나이 직업 성별 우리가 이제 나눌 수 있는 거 남과 나와 이게 뭐 나눌 수 있는 그게 이제 그런 거잖아요 특징이 예 그래서 요정도로 이제 어 간단하게 제가 좀 예시로 좀 썼어요 이제 저는 이제 36 이제 올해로 36이죠 예 윤석열 나이로 36이고 예 38입니다 여러분들 안 믿겨져요 저도 저도 이제 38이 된 게 안 믿겨집니다 예 언제 어느 순간 이렇게 나이를 빨리 먹게 됐는지 체감상 34까지는 좀 뭔가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 34 이후부터는 이 4년이 지나는 시간동안 너무 후다닥 지나가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구요 예 예 근데 뭐 요즘 요즘 서른여덟이 서른여덟입니까 그죠 어 나이를 뭐 사실 이렇게 뭐 먹어도 크게 다들 이제 좀 뭔가 예 고령화로 가고 있잖아요 저는 아직까지 청년이에요 청년 예 청년 다음에 중장년 중년 예 중장년층 그 다음이 이제 노년층 그 다음이 이제 노년층이잖아요 저는 아직까지 청년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성별 학력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나눴어요 어 제 목표는 건강 예 일단 첫 번째로 건강 밖에 안 떠오르더라구요 건강 건강 예 두번째로는 재산증식 예 재산증식 재산을 증식해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재산을 증식해야 됩니다 아 진짜 정말 중요해요 재산증식하는거는 리얼 예 우리 모두의 목표 아니겠어요 돈 버는거 어 나중에 이제 노후를 위해서 재산증식 제가 정확하게는 이제 말씀 못 드리고 그냥 뭐 좀 올해는 좀 돈 좀 열심히 좀 벌어보자 예 그래서 그 동기부여 가 이제 됐죠 어 그래서 이제 방송 좀 열심히 하자 이런 쪽으로 가게 됐고 그 다음이 이제 그냥 뭐 뭐 너무 좀 음 그런 이야기죠 예 너무 현실감 없는 이야기일라나 행복 노트러블 예 트러블 트러블을 진짜 겪기가 싫어서 저는 이렇게 좀 적었습니다 예 적었고 뭐 그래요 소소하지 않나요? 요정도면은 예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행복하자 예 근데 우리 그 인간의 욕구 다 들어가있어 어? 다 들어가있어 근데 뭐 여기에 이제 여자는 없죠 여기에 이제 여자는 없다 음 그게 이제 좀 근데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힘든거야 그죠? 음 그리고 탱글코트님 음 카페 이제 이용하시는 탱글코트님 설비관리 사이버대학교 졸업 음 목표 25살인데 적금 3천만원 하기 잘 살아있기 밤새고 코트방송 보기 아 요게 이제 목표다 밤새고 근데 내 방송을 보려면은 본업을 현생을 좀 덜 살아야 될텐데 난 어찌보면 이게 현생이야 어 방송에 약간 생활하다 있던 나로서는 이게 진짜 현생이기 때문에 쓰읍 글쎄요 어 그냥 뭐 우... 좀 재밌으려고 이제 웃기려고 썼을 수도 있죠 어 아무튼 스물다섯살에 적금 3천만원 하기 예 굉장히 좀 미래 대비를 벌써부터 이제 좀 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네 어 아무튼 좀 잘 이루시길 바라겠고 방송 지금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예 다음은 서른여섯살 예 서른여섯살 아울렛 스포츠 브랜드 점장 서른여섯에 아울렛 스포츠 브랜드 점장이면은 점장 칭호를 달고 있다라는 거는 이제 굉장히 좀 저 예 여기서 좀 오래 계신 거 아닐까요 점장도 그냥 다는 게 아니라 좀 오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음 이 정도면 그래도 좀 사람들이 오오 할만한 그런 스펙이 좀 있는 거 같아 네 왜냐면은 이 글 전에 뭐 전 뭐 무슨 설비한다 그러니까 사람들 오오 하나도 안 올라갔거든 어 뭐 그래요 그리고 이제 고졸 대학 중퇴 결혼 공공임대 아파트 들어가기 다이어트하기 행복하기 행복이 있다니까 이게 지금 서른여섯이면 나랑 나랑 동갑일 수도 있어 이 사람 네 행복하기 나는 이제 윤석열 나의 서른여섯이지만 행복하기 행복이 진짜 중요하거든 예 궁극적인 게 이제 행복이다 그렇지 우리 행복하려고 사는 거니까 음 슈아펜 이분은 제가 좀 자주 봤어요 카페에서 사진이 이렇게 있더라고 방문도 많이 했네 카페도 스물여덟 스물여덟 나는 이분이 여잔 줄 알았는데 여자가 아니었구나 자영업 편의점주 스물여덟에 편의점을 가지고 있다면은 이거는 좀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닌가 스물여덟에 편의점 가지고 있는 거면은 그 편의점을 뭐 인수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운영하는 건데 슈아가 누구야? 슈아가 아 슈아가 그 뭐 가수야? 슈아? 어 아 여자아이들 멤버구나 어 난 좀 처음 들어 사실 어 그렇구만 아무튼 그렇고 결혼하는 게 목표다 공공임대아파트 들어가고 음 공공임대아파트면은 그 임대아파트가 그냥 일반 그 아파트랑 조금 다른 개념이죠 에 공공임대아파트 왜 돈을 많이 못 벌었나? 돈을 많이 못 모아놨나? 아니야 근데 좀 브랜드 아울렛 스포츠 브랜드 점장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은 그래도 돈을 좀 이제 오랫동안 했다는 건데 어 아 LH LH가 좀 싼 편인가 보네요 어 다른 저기에 비해서 저렴하고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원하시는 바 이루시고 결혼을 하실려고 하는데 네 네 여자친구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아무튼 뭐 잘 이루셨으면 좋겠구요 다음 개발자 서른살 야 다들 이제 나이가 좀 있구나 확실히 제가 방송하기 전에 좀 안 봤어요 일부러 어 나이들이 좀 궁금했어요 방송 보시는 분들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서른살이고 개발자 네트워크 서버 고조래 목표는 7억 모으기? 또는 대출 없이 7억원에서 10억원대 아파트 매매하고 운동하고 노래 배우기? 와 돈 엄청 잘 버나보다 와 돈 엄청 잘 버나보다 네트워크 서버 관련으로 이렇게 일하시는 거면은 고졸이신데? 음 야 7억을 모으는게 목표다 개발자는 많이 없어서 잘 본다고? 아니 근데 일단 관련 학과를 나온 것도 아니고 고졸이라는 거면은 뭐 더 상세한 설명은 없지만 일단 학력 최종학력 고졸이란 얘기지 근데 고졸의 네트워크 서버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데 올해 목표가 7억 모은다라는 거면은 올 한해에만 7억을 모으는게 아니라 그동안 이제 벌어놨던 재산이 어느정도 있으니까 거기에다 이제 더해가지고 올해 딱 7억을 모은다는 건데 뭐 비트코인을 할 수도 있겠고 여러가지 재테크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일단 목표에 첫번째 나오는게 가장 그 내 욕구거든요 보니까 저도 사실은 아까 건강이라고 했잖아 건강이 완전 안좋은건 아닌데 그래도 건강했으면 해서 나도 이제 처음에 목표 앞에다가 이걸 갖다 붙였었는데 7억이라는 거면 굉장히 좀 돈을 돈에 대해서 음 욕구가 있다 그런거 같고 아저씨의 새해 목표 30대 중반 공무원 남자 대졸 공무원도 있어요? 아 공무원이 있구나 애기 낳았구나 목표가 겁나 많네요 애기 잘 키웠으면 애기 잘 키우고 애기를 낳았어 30대 중반에 30대 중반에 정확한 나이는 안 얘기 안 했지만 행복하기 긍정적인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시발 것들 다 망했으면 좋겠다고 저주하기 뭔가 지금 세상을 지금 세상에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그쵸? 세상에 좀 불만이 많으시죠? 그러니까 자꾸 이런 그 시발 것들이라는 표현을 쓰신 거 아니에요? 어 저주하기 그러니까 좀 뭔가 열받는 그런 것들이 많지 사회면이라든지 뭐 그런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이제 어 저도 근데 진짜 그런 생각을 해요 어 가끔씩 와 진짜 뭐 어떤 사연 같은 걸 보면은 막 되게 몰입될 때 있잖아 그러면은 아 진짜 사람이 싫다 이러면서 뭔가 되게 약간 세상에 환멸 느껴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거든 뭐 더 세세하게 적진 않으셨는데 음.. 아무튼 뭐 그래요 이분이 좀 세상에 좀 살기 좋게 바뀌었다 바뀌면은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닉네임도 긍정적인 생각님이셔 긍정적인 생각 예 네 정신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살을 좀 빼는 게 목표라고 근데 그거는 내 목표가 돼야 되는 건데 어 아무튼 내가 살을 좀 빼서 건강하게 벽에 똥칠할 때까지 방송해줬으면 좋겠다 약간 좀 저주를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어 살을 빼는 거는 뭐 많이는 못 뺄 것 같아요 근데 뭐 아무튼 뭐 좀 건강하게 몸에 좋은 것들 먹고 몸에 안 좋은 것들 안 하려고 한 게 어쨌건 제가 이제 뭐 금연도 했고 어 뭐 술 먹긴 하지만 자주 안 먹고 네 그러니까는 좀 더 건강하는데 좀 더 가까워지지 않았을까 올해 아무튼 뭐 열심히 방송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올라왔어 어 이분은 백수시고요 고졸인데 갑자기 불어난 자산 현명하게 관리하기 코인으로 대박나셨나봐요 그죠? 우리 맞장구 장인님 코인으로 대박나셨어요 갑자기 벼락부자가 된 것 같잖아요 이분이 얼마 가지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기도 한데 제가 거기까지는 이제 사생활이니까 뭐 인터뷰를 할 순 없겠지만 예 제 경험상 그래요 갑자기 돈을 벌게 되면은 뭔가 이제 시야가 바뀌고 갑자기 내 삶이 바뀌는 것 같아 어 그리고 실제로도 뭐 전에는 좀 품돈에 약간 고민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는데 어 좀 씀씀이도 좀 커지고 이분이 얼마나 벌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많은 어 글쎄요 남들한테 약간 좀 그 저 뭐라 그러죠 그거 보고 남들한테 막 증명하려고 어 남들한테 막 이렇게 좀 그 내가 느낀 거를 막 이렇게 너무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어 그쵸? 왜냐면은 이제 과시 어 나쁘게 얘기하면 과시고 어 내가 좀 느낀 거 있잖아 어 그런 거를 너무 하면 안 돼 벌수록 제가 이거 제가 하고 싶은 얘기인데 벌수록 좀 겸손해져야 돼 어 진짜 겸손해져야 돼 아 왜 그 신앙에서 하는 말이잖아 내가 저번에 내가 자주 하던 말이었는데 갑자기 그 단어가 안 떠오르네 방송 오랜만에 가지고 음 어 좀 벌수록 좀 겸손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 자 그리고 어 취준생 목표 취준생이시고 직업은 지금 없으시고 스물다섯 일단 재방송 보시는 분들 나이 지금 최저 나이가 지금 가장 이제 그 어린 분이 스물다섯이에요 예 스물다섯이고 그렇습니다 원하는 곳에 취업하는 게 목표다 그리고 일본 여행 가고 싶고 헬스하고 싶고 아우 소소하네 산자인은 굉장히 소소합니다 원하는 곳에 취업하고 일본에 여행 가고 이제 헬스하고 이러는 것들이 에 좀 미래를 준비하려고 하는 딱 이 나이대 어 딱 이 나이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그런 좀 흔적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 아무튼 원하시는 바들 다들 뭐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 뭐 덕담해준다고 한 거지만 그냥 궁금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좀 궁금해서 예 제가 갑자기 그냥 뭐 컨텐츠라고 하기에도 참 민망한 그런 거지만 그냥 이제 뭐 조사하는 거죠 어 근데 지금 보니까 개백수라는 말이 많아요 개백수라는 말이 개백수라는 말이 예 일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좀 있다 아 다음 또 요즘 개백수의 새 목표 GS25 대기업 근무 성별은 호모 로맨스 에이섹슈얼 안드로진 예 나가 뒤지세요 음 이런 예 이런 것 조차도 웃기려고 그냥 네 암튼 다음 사람답게 좀 살자 그러니까 이상하다 싶었어 성별을 여기에다가 드립치려고 이런 얼토당토않는 대도않는 저것도 다 내가 약발방에서 했던 그냥 그런 드립 같은 거거든요 예 암튼 사람답게 좀 살자 살도 빼고 운동도 꾸준히 좀 하고 전문직 시험 준비 수험생 모드 돌입 잘 되기를 모든 것이 어 사람답게 좀 살자 사람답게 잘 안 사셨나봐요 어 일단 GS25에서 일단 좀 편의점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방송을 지금 보고 계실 것 같아요 예 하여튼 사람답게 좀 사세요 하하 살도 좀 빼시고 어 운동 꾸준히 하고 어 전문직 시험 준비 수험생 모드 공부를 하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화이팅 하시구요 어 저희 집에 이제 그 같이 동거하고 있는 친구 새야도 썼어요 여기 보니까 스물다섯 네 올해로 스물다섯 된거죠 지금은 이제 에어컨 설비 뭐 이렇게 그 하고 있고 남자의 고졸에 에어컨 기술자 되기 바이크로 세계여행 가기 전해부터 얘기했던 내용인데 어 저희집 지금 온지 지금 두달 좀 넘었거든요 세달째 되가는 것 같은데 벌써 벌써 돈 알토란 같이 잘 모아가지고 이번에 아이폰 네 15인가 아이폰 아이폰 15 프로 맥스 샀어요 네 되게 비싸잖아요 핸드폰 컴퓨터도 사고 되게 열심히 살고 있어요 제가 옆에서 이걸 지켜보기 때문에 어 굉장히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이 친구 음 저는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같이 갈까 바이크 세계여행 가는 같이 갈까 했는데 아 전 너무 좋죠 이랬는데 얘가 이제 바이크로 세계여행을 가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을 때 그때가 언젠지 얘가 준비됐을 때가 언젠지 모르겠지만 얘가 만약에 준비가 됐을 때 나도 뭐 딱히 뭐 이런 거에 이 그 나도 딱히 생각에 변화가 없으면 저는 좀 같이 가보려고도 합니다 네 같이 가보려고도 해요 열심히 사는 거 아니에요? 아이폰 15 프로 맥스가 되게 비싸잖아 가격이 아이폰 15 프로 맥스 15 프로 맥스 비싸요 가격이 음 180만원이잖아 이거 뭐 성지가 가지고 산다 그래도 가격 줄어들어 봤자 한 150선 정도 되지 않을까요? 에 비싸지 열심히 잘 살고 있어요 친구 에 눈이 점점 멀어가는 용접사 세 목표 용접하시는 분이고요 나이는 33살 어 용접사 14년차 찌끄래기 팀장에 학력은 고졸이고 목표는 이제 학교 근처로 이사가기 애들 무탈하게 잘 키우기 이야 애 있으신 분들이 은근히 또 있으시네 네 나보다 나이가 막 네다섯살 어린데 거기다 애까지 있다 그러면 되게 나보다 동생이지만 형 갖고 그래 나는 주변에도 좀 그렇게 애 있는 친구들 보면은 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력운동 꾸준히 하기 풋살 팀 대회 나가서 입상하기 용접기능장 합격하기 작년에 바가지 긁던 와이프 입에서 돈 얘기 안 나오게 하기 어 좀 돈 많이 못 벌어온다고 좀 바가지를 많이 긁히셨나봐요 예 긁? 좀 긁히신 것 같은데 그래요 뭐 그냥 그렇게 좀 그렇게 좀 싸우면서 사는 거죠 요즘 워낙에나 이제 제가 그런거만 봤을진 모르겠지만 남자 여자 이렇게 싸우고 뭐 너무 이제 서로 혐오하고 결혼 자체를 굉장히 좀 지옥처럼 묘사하고 이런 자료들이 너무 워낙 많아가지고 젠더 갈등? 이게 이슈가 너무 많다 보니까 어 좀 그런데 그래도 애기 잘 키우고 어 잘 사시는 것 같은데 원하시는 바 이루시기 바랄게요 용접을 하면 눈이 머는구나 그 뭐 그 써도 그런가 보네 음 이분은 이제 술집 알바생 대학 휴학중이고 부상치료하고 재입대하기 아 다쳐가지고 나왔는데 고릴란입니다 아니 대변먹는 보석님 고맙습니다 부상치료하고 재입대하기 뭐 자세하게 내용은 안 나와있지만 다쳐가지고 군대에서 나왔나봐요 그럼 또 재입대를 해야돼요? 고릴라님? 음 아 훈련소에서 빠꾸 어 그게 맞겠다 군대 딱 들어간 상태에서 다치면은 사실 저처럼 이렇게 의병제대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제 훈련소에서 이제 그 그런게 있으면 훈련소 들어가기 전에 혹은 훈련소 들어가고 나서 그러면은 이제 다시 재입대해야죠 어 새해 목표 어 프사가 제 사진인데 아 스물여덟 히키코모리 성별은 트젠 뭔가 이런 직업 성별 이런걸로도 막 이제 이런 그 장난치시는 분들은 좀 온전한 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집에서 벗어나기 엄마한테 밥 달라고 땡깡 안 부리기 이상입니다 좀 정신연령이 좀 많이 어린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꼭 집에서 벗어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박대기님 네 서른 살이시고 유아 체육강사에 남자 대졸 대졸 5천만원 모으기 건강하기 살빼기 근데 급이 급행이라고 해야되나 약간 살빼기라고 돼있는 분들이 은근히 많은 것 같애 뚱뚱하신 분들이 좀 많이 보는 방송인가요? 음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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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20대 초반이고 직업은 이제 배달하고 있고 이름이 닉네임이 달베예요 달베 달베라고 검정고식 고졸받고 검정고식 고졸 빚 다 해결하고 사고 싶은 바이크 사서 달베 굴레에서 벗어나 남들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바이크를 좋아하는구나 바이크를 좋아하는데 바이크 타는 게 그렇게 좋으면 배달이라도 해가지고 돈 벌어라 그래가지고 진짜 배달일도 하고 바이크도 취미로 타고 이런 사람들은 은근히 많이 봤거든요 근데 좋아하는 게 일이 돼버리면 즐겁지 않은 것 같아 나도 그래 나도 이제 바이크 타고 되게 멀리 가가지고 오랫동안 운전을 하고 1박 2일 2박 3일 박투어를 이렇게 하고 오면은 바이크 쳐다도 보기 싫거든요 집에 딱 주차장에 바이크 대는 순간부터 아 다시는 안타 이런데 그러다 이제 좀 다시 또 타고 싶은 뽕이 차면은 그때 다시 타고 그러거든요 이분은 그냥 바이크랑 계속 사는 사람이네 나이도 그렇고 좋아할 나이니까 한참 조심히 운전하시고요 94년생 중소기업 다니다가 백수 공부하면서 가끔 곰방 다님 곰방이 뭐예요? 곰방 대졸이시고 밤에 친구들이 술 먹자고 부르면 거절해보기 친구들이 자꾸 부르면 자꾸 나가게 되시나 보다 아 벽돌 나르는 걸 이제 곰방이라 그래요? 어 처음 듣는 용어야 나는 곰방이란 얘기가 음 노가다 친구들이 자꾸 부를 때마다 거절 못하고 나가가지고 또 술 먹고 그러면은 이제 돈도 쓰게 되고 하루가 통으로 날아가고 이런 의미 없는 좀 현타오는 시간들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나이가 좀 있으신데요 어 94년생이면 그죠? 헬스장 쉬는 텀 30초로 줄이고 1시간 30분 안에 운동 끝내기 운동 열심히 하고 음 소소하네요 이분은 예 다음 분 볼게요 어 93년생 제약연구원 남자 경북대 석사 와 경북대 석사면은 이거 좀 내세울만 한 거 아닙니까? 경북대 석사 목표 올해 말에 신혼집 완공되는데 제발 하자 없었으면 야 제약연구원으로 있고 경북대 석사 과정 딱 어 이거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어 콧박이 최고 아웃풋 느낌 좀 나는데 약간 상위 상위 1%? 1티어? 어 신혼집이 완공된다 하 인테리어까지 하고 막 막 막기고 그 정도가 되나봐요 93년생이신데 성공하셨네요 예 근데 경북대에서 뭐 석사 과정 밟을 정도라면은 꾸준히 해온 거 아닙니까? 그죠? 이분은 이제 꾸준히 그냥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돈도 이제 많이 버시고 하는 것 같은데 예 멋지네요 멋있어요 다 이제 제 방송을 보지만 어떤 분이 이제 좀 백수에다가 어 집에서 이렇게 탈출하는 게 목표다 이렇게 목표를 잡아놓고 있는데 이제 어떤 사람 그러니까 시간은 똑같이 흐르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어 좀 목표가 하찮기도 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목표가 좀 약간 어 근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떡아님 고맙습니다 어 개백수 이분도 개백수네 스물다섯 음 대졸 운전면허 따기 어 각종 자격증 따기 어 진짜 많이 적어놨네 이분은 사회생활 열심히 해보기 알바부터 시작하기 긍정적인 생각 자주하기 나약해지지기 말지 어 나약해지지 않기 그리고 가족 지인들에게 창피하지 않은 사람들 대기 하하하하하 가족 지인들에게 창피하지 않은 사람이 된다 많이 좀 되게 이 사람은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 평소에 가족과 지인들한테 상처 창피하지 않은 사람이 되려면은 뭔가 주변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쓴다는 거고 남이 보는 나에 대해서 되게 좀 신경을 많이 쓰는 거야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남이 눈치 보고 산다 이게 아니라 남이 평가하는 내가 어떻게 보면 진짜 객관적인 나거든 그러기 때문에 이분은 2023년에는 조금 약간 어 돌아보면서 좀 스스로를 되게 하찮게 여겼을 것 같아 자괴감이 느껴진 거지 2023년 이분에게 어 그래서 2024년에는 진짜 좀 바뀌려고 계획을 짜시는 것 같아요 어 여자친구 만들고 야동이랑 어 그 저 자위행위 안하기 어 근데 하하하하 야동을 안 보고 금달을 한다는 게 이게 좀 자기 욕구를 죽이는 행동이잖아 자기 욕구를 이제 안 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이게 긍정적인 어떤 마인드에 도움이 되나요? 어 최고 기록 35일 훈련소에서 어 그리고 다이어트 어 야동 안보기 금달하기 뭐 이런 건데 어 나는 사실 금달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 남자들이 남자들이 금달을 하는 이유가 있나? 어 그 모르겠어요 잦은 자위행위가 정신건강에 뭐 영향을 크게 준다는 뭐 그런 내용들도 제가 봤었거든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 제가 느끼는 체감으로는 잘 모르겠다 네 너무 이제 좀 민망한 얘기라서 자세하게는 비집고 들어가 딥하게는 얘기 안 하겠지만 음 그래요 어 다음 봅시다 네 아기 안 낳으면 요르결석 걸릴 수 있다 음 맞아요 남자들이 그 요르결석 걸리면 그게 진짜 엄청 고통스럽다 그러던데요 저는 네 한번도 걸려본 적도 없고 네 너무 안하고 그러면 또 요르결석이 걸릴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좀 적당하게 하는게 중요하다 네 어디까지 아 이분까지 봤지 네 아이존님까지 그리고 다음 음 어 닉네임 서련님 예 2024 노예 새해 목표 어 어 푸사가 참 이쁘네 누구예요 푸사가 에이아이죠 에이아이 음 자동차 공장 노예 성별은 이제 남자 3년제 올나잇 자동차 대학 목표는 메이플스토리 285 찍기 장난식으로 적으신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런데 어떻게 28에 그러니까 되게 단순하게 사시는 것 같네요 이분은 그죠 어 메이플스토리 280원 찍기 메이플스토리 뭐 게임 레벨 그만큼 찍고 하는게 현생보다는 이제 어 메이플스토리 이게 좀 많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분한테 어 메이플스토리가 민심이 안좋아요? 아 난 민심 좋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 그 게임은 항상 뭐 터지고 뭐 터지고 그래가지고 예 이번에 뭐 그 대법원 뭐 판결 나가지고 메이플스토리 뭐 나중에 그건 좀 OC에서 좀 다루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자 다음 조명쟁이의 새해 목표 무대 조명 디자이너 감독 이분 재방송 이제 몇 번 뵀었던 것 같아요 기억나요 어 조명일 하신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저한테 남자 어 전문학사 스물년 무대 조명 디자이너로서 꾸준한 작품활동 그분이 아닐 수도 있겠네 무튼 무대 조명을 디자인한다 꾸준한 작품활동을 하고 무대 조명 자격증 실기 합격하기 내 차 마련하기 아이폰 16% 구매 소소하네요 이런 것들은 아이폰 같은 거 어 근데 차가 차 돈을 많이 버셔야 될 것 같은데 차도 사야되고 아이폰도 사야되고 어 다른 것들이 좀 약간 노력해야되는 것들인데 이런 거 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노력이죠 어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그 돈으로 이제 사고 싶은 것들 사는 거 음 특별한 어떤 그런 그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원하시는 바 이루시길 바라겠고요 음 그리고 이제 그 그 뉴유 어 뉴유님 서른 공공기관 공무직 경비 고졸 대학교 중퇴 흐흐흐흨 목표는 20kg 감량 야 이게 좀 흐흐흐 급이 급행이라고 해야 할지 진짜 좀 뚱뚱하신 분들이 많이 보시는 것 같아 제 방송은 예 흐흐흐흐흐흐흐 이러면서 내려놨던 펜을 다시 들고 아니 근데 애초에 그 대한민국 남자 그 20, 30대 그 비율에 비만이 많이 있어요 비만이 많아 애초에 멸치보다는 좀 돼지들이 더 많아 전체적인 그걸로 봤을 때는 나도 배고파 지금 컵라면이랑 저축 한 달에 150 이상 하기 150씩 저축하는 거 쉽지 않을 텐데 그리고 이제 경찰 공무원 재도전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너무 20kg 감량에 너무 꽂혀 있었던 것 같아요 경찰 공무원을 다시 하신 이거 뭐 재도전하신다 그랬는데 경비를 하시는데 경찰 공무원으로 이렇게 보면서 다들 좀 뭔가 되게 열심히 사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또 볼게요 이제 몇 개 안 남았어 맹수연님 세후 6천 벌고 다 날려 먹은 사나이 새의 다짐 이분은 이렇게 길게 쓰고 이렇게 제목도 조금 다르고 이런 거 보면은 이분은 진짜 좀 2023년에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이 25살 박정희는 뭐야 직업은 이제 대기업 다니고 있고 회사원이라는 얘기죠 학력은 고조래 목표는 도박빚을 탕감하고 싶다 도박을 안 하고 싶다 단도라는 게 그런 거죠 도박을 안 하고 싶다 투자나 적금 없이 나에게 선물 이런 것도 모르겠고 일본 여행 한 번 다녀온 거 말고는 쉬어본 기억이 없었던 2023년이었다 첫 입사 후에 세후에 6천 벌었더라고요 근데 남는 게 없습니다 세후에 이분이 2023년에 6천만 원을 벌었는데 남은 게 없다 남은 게 누구한테는 큰 돈이고 누구한테는 작은 돈이지만 절대 작지 않죠 세후에 1년에 6천만 원 벌었다? 이거는 상의라고 봐야죠 지인들이랑 은행빛 2천 정도 남기고 새해를 맞이했다 젊으니까 좀 이겨내 보겠습니다 새해는 빚 다 갚고 5천만 원 모을 거예요 저한테 방송 열심히 하라고 또 맹수연님 말씀하셨는데 도박을 하시는 분이 또 있어요 도박을 도박은 진짜 답이 없는 것 같긴 해요 그죠? 진짜 끊어내고 싶어도 어떻게 그 도파민 분비가 어마어마하대 제가 알기로는 성관계보다 더 좋은 게 도박이라 그래요 거의 마약이랑 비슷한 급의 도파민이 분비되는 거라 그러는데 그 땄을 때 한 번에 그 쾌감을 못 잊어가지고 계속 하는 것 같아요 도박을 하지 말고 차라리 비트코인을 해보세요 오히려 그게 나을지도 몰라 차라리 코인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코인이랑 도박이랑 별로 크게 차이 없잖아 근데 그래도 이제 비트코인은 돈 많이 버시는 분들도 있잖아 근데 나는 왜냐면 이제 도박해갖고 돈 벌었다는 분들 난 본 적이 없거든 예 도박에서 돈 벌어본 사람이 있어요? 비트코인을 돈 벌어본 받다는 사람은 많이 봤잖아 그죠? 벼락부자 많이 생겼잖아요 비트코인 나오고 나서 그러니까는 도박보다는 비트코인이 낫다 다음 볼게요 생일 목표 33살 종합병원 실장님이시네 이분도 좀 약간 상의 시청자분인데 대조례 목표는 투자 성공 2억 어디다 이제 투자를 하시나 봐요 그리고 이제 와이프한테 명품 가방 결혼도 하셨고 명품 가방 돈다발 던지기 지금까지 뭔가 와이프 이야기가 나왔던 분이 이분까지 2명이었거든요 근데 전에 와이프 얘기하셨던 분도 뭔가 돈 많이 벌어갖고 와이프 앞에서 떳떳해지기였어요 이분은 이제 와이프한테 명품 가방에 이제 뭐 돈다발 이렇게 면전에 돈 확 던지면서 좀 뭔가 인정받고 싶은 이게 그 남자 수컷으로서 인정받고 싶은 그런 인정욕구가 유부남한테는 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가를 갖기 분양받은 아파트 대출금 모으기 아파트 들어가는 거 아가를 좀 가지세요 아가 갖는 거는 되게 쉬운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가 갖는 거는 마음만 먹으면 예 금방 갔죠 어 그치 이제 계획 때문에 그런 거지 뭐 나야겠다 계획을 잡겠다 이러면은 뭐 금방 뭐 임신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정 이루신 분들이 은근히 좀 있다는 게 좀 약간 놀랍네 어 아니 조금만 거의 끝났어 목표는 이제 이런 건 좀 안보겠어요 노래 뮤는코트님의 목표가 이제 성관계하는 게 목표라 그러는데 에 나가 죽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제 노라님 음 보안업체 시공팀장 고절 예 흐흐흐흐흐 이분도 그냥 제낄게요 예 자 이분 서른다섯이에요 노쇼우님 예 제가 잘 방송 안 켜가지고 노쇼를 많이 했다고 해가지고 약간 그런 비유적인 표현으로 이제 닉네임을 이렇게 노쇼운이라고 했나봐요 재밌네요 예 대학 휴학 어 고절이고 장사로 인해서 생긴 채무 정리하는 게 목표라고 하십니다 살도 빼고요 고정 직장 구하기 예 아 자영업이 진짜 힘들죠 자영업해가지고 이렇게 망하신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이제 채무빚을 정리하느라 배달하시고 대리뛰시고 하시는 것 같아요 쉽지 않죠 나이도 먹고 이분이 나이가 좀 있어가지고 나랑 거의 이제 지금 나랑 거의 동갑 내 또래인데 어 뭐 채무 빨리 빨리 정리하시고 예 아무튼 빨리 빠져나오시길 바랄게요 대리와 그 배달에 늪해서 자 노래의 차는 코튼입니다 저보다 한 살 어리시고요 지금은 지금 백수시라고 합니다 건강했을 때는 개발자였고 건강때문에 직업을 잃으셨는지 포기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학력은 공대 석사인데 건강을 잃고 직업도 잃고 의미도 없어요 봐봐 이분은 이제 건강 이 진짜 좀 안 좋아지셔가지고 많은 걸 잃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게 중요한 게 여러분 건강 정말 중요합니다 건강 진짜 중요해요 예 건강하기 그리고 저 오래 보는 거 하고 싶은 일 찾고 잘 살고 정말 소소하다 내 또래라서 그런지 내 또래들은 다 행복하기야 보면은 이 30대 중후반들은 다 행복한 것이 목표인 것 같아요 저도 행복을 써놨잖아요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니면은 이제 행복했는데 좀 더 큰 행복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고 그러니까 좀 행복의 큰 틀은 제가 봤을 때는요 안정감인 것 같습니다 예 안정감이 뭘까요 별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게 안정감입니다 안정감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린 지금 예 열심히 살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좀 원하시는 바 이루시길 또 바라겠고요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예 그만 쓰라고 제가 했는데도 계속 쓰세요 열받게 그래서 그동안 쓰신 분들이 계시니까 몇 개 안 되지만 이 사진은 제가 예전에 쇼핑몰 가서 옷 샀을 때 랄프랑 같이 옷 샀을 때 나이키 벙거지 모자랑 아디다스 제가 거의 진짜 가을 여름 가을 때 가을에서 가을 때 진짜 많이 입었었던 나이키 아디다스 집업 바람막이 그리고 저때 마지막으로 옷을 샀어요 저도 저때 마지막으로 옷 사고 정말 요긴하게 잘 입었습니다 그 짤이네요 찐따의 뭐였더라 찐따의 플렉스 그래가지고 모다 아울렉 가가지고 옷 사고 그랬습니다 아 여성분이시네 이분 여성분이시고 처음으로 여성분이 나왔어요 대졸이시고 회계사 목표는 CFA 자격증 CFA 자격증이 뭐죠? CFA 자격증 처음 듣는데요? 아 국제재무분석사 금융자격증이라고 하네요 이름부터가 되게 어려워 보여가지고 이거 진짜 쉽지 않아 보입니다 CFA 자격증 어 이런건 좀 머리가 좀 빠릿빠릿하게 잘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레벨 1은 지금 가지고 계시고 레벨 2까지 이제 취득하는게 목표이신거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집도 사시는걸 목표로 두고 계시는데 31살이신데 집사는게 목표면은 오래 집사는거라면은 정말 열심히 사셨네요 이분 예 멋있다 제가 좀 편견이 있는건 아닌데요 여성분들 중에서 이렇게 진짜 좀 뭔가 되게 능력있는 분들을 본지가 좀 오래됐거든요 남자분들은 흔하게 좀 사회에서 성공하시고 약간 이런 분들 은근히 많이 계시는데 여성분들은 이제 좀 뭔가 그런 분들 좀 보기가 힘들어 어 아무튼 이분 예 집사시고 또 코트님이랑 전화데이트하기 음 새해 목표이신데 네 그 목표는 이루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전화데이트 안 할거거든요 네 어 잘 봤구요 몇개 안남았습니다 여러분 조금 지루하실수도 있는데 좀 참고 봐주시고 아무튼 다 써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제가 이 게시판을 좀 자주 쓸거에요 그래서 오늘 그냥 좀 어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좀 한거니까 네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끝나고 나서 이제 먹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먹방 할거에요 냄새가 지금 장난 아니네 자 어 당신의 2024 음 스무살이시구요 예비 대학생이시고 어 진짜 최저 지금 뭐야 가장 나이가 어린 최저연령이에요 지금 예 가장 어린 분이네 스무살 고졸이고 목표는 다이어트 돈 벌기 단순하네요 돈 벌기 근데 돈을 어떻게 벌 것이냐 이거에 대한 생각까지는 아직 안한거 같아 그죠? 어 일본어 공부하기 늘 웃으며 살기 이런식으로 목표가 세분화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 이루지 못할 가능성이 좀 있어요 예 이루지 못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어 왜냐면 다들 이제 뭐 뭘 하겠다 뭘 하겠다 이런게 있는데 좀 막연할 수가 있어요 음 자 그리고 작년에 사업 망했던 우리 행운이님 음 자주 제 방송에서도 많이 봤고 또 이렇게 카페에서도 많이 봤던 친구인데 어 이 친구가 또 저한테 그 행운이 맞을 거예요 아니 아니 맞지 친절한 콧박이야 행운이 맞지 않나 아니구나 아 이거 미안합니다 헷갈렸네 예 아니 이건 나중에 얘기하는 걸로 하고 어 미안합니다 헷갈립니다 제가 이래서 이래서 이런걸 하는 거야 누가 누군지 잘 기억을 잘 못해 어 팬 한명 한명 이렇게 알 수가 없어 사실은 예 왜냐면 내가 이제 잘 안 보다 보니까 어 아무튼 이 친구 아니고요 좀 헷갈렸어요 미안합니다 예 하 아무튼 아무튼 행운이 어 어 어 97년생 무직 부끄럽지만 두달전에 사업이 망했다고 사업이 망한거는 부끄러운게 아니에요 예 사업이 망한거는 부끄러운게 절대 아닙니다 뭔가를 하고 과정이 있었잖아요 예 방구석에서만 계속 시간을 보내가지고 아무것도 안해본 것보다는 낫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안하면은 사실 읽는것도 없고 얻는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무의 상태지만 예 그래도 뭔가를 해가지고 망해봤다 두달전에 음 그래요 사업을 했다가 망했습니다 두달전에 음 근데 아니 그런 말 있잖아 성공은 어 경력이고 실패는 경력이 성공은 아 경험이다 어 실패는 경험이고 성공은 경력이다 뭐 이런 말 있었잖아 근데 내가 잘 모르나 그 아니 그런 말 있었잖아 왜 아 몰라 왜 아무도 공감을 안하지 어 반댄가 갑자기 기억을 안 기억이 안 나네 어 어 하여튼 그래요 예 예 이전에 사업하면서 모은 돈 1억 후반 이야 돈 많이 벌었었구나 근데 이 30대가 아닌데 20대 후반에 어 사업하면서 사업 수산이 좀 있었나보다 여기 좀 사연이 나오네요 이 돈으로 24년도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것이다 어 아 사업을 접은 거네 망한 게 아니라 망했다라는 거는 내가 벌어놓은 돈 마저도 사업으로 싹 다 홀라당 까먹은 걸 망했다고 한 거지만 사업을 접었다고 하는 게 맞겠죠 지금 이 친구는 어 1억 후반의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시드머니로 어 작용을 할 것이고 요걸 이제 그 기회비용으로 써서 어 뭔가를 할 수 있을 거니까 굉장히 좀 예 미래가 미래적으로 좀 저기가 있네 열려있네 자신감이 넘친다 예전에 사업하면서 벌었던 돈이 있기 때문에 야 아 이 친구는 많이 말랐나봐요 살이 찌는 살이 찌고 싶구나 처음으로 멸치가 나왔다 돼지들만 나오다가 PT 끊고 운동 시작한 지 4개월 차 4키로 쪘다고 어 좋네요 자기관리 잘하네 음 멋집니다 다음 융때융님 중견기업 사무실 사무직 32살 대조리시고 동종업계 대기업으로 이지가기 살 10키로 더 빼기 지금 179cm에 90키로에서 80키로까지 10키로를 뺐다 그리고 이성과의 성관계 아니 잘 가다가 왜 이렇게 성관계가 많이 나와 아 이 성욕을 아니 20대 초반에 아까 20살짜리 이런 애들은 성관계 얘기 많이 하길래 그냥 그래 그 나이에 그럴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융때융님은 이성과의 성관계를 좀 진지하게 하고 싶나봐요 물란한거 말고 사랑하는 사람과 진하게 진짜 진지함 근데 이러면은 못하실 확률이 커요 너무 원하고 너무 바라잖아요 근데 일단 잘못됐어 어 이게 잘못됐어 사랑하는 사람과 진하게 성관계를 경험하는건데 일단 사랑이 먼저 앞에 와야지 어 사랑이 먼저 앞에 와야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지금 잘못뒀어 어 앞뒤가 지금 좀 바뀐 것 같아 에 너무 성관계를 앞세우면 그쵸 어 아무튼 근데 어린 나이가 아닌데 32살이면 그래요 진하게 한번 성경험을 하고 성관계를 하고 싶다 에 부모님과 여행가서 사진 많이 남기기 여기는 굉장히 좋네 이런거는 부모님을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목표를 많이 받는 다른 분들의 이제 뭐 새해 목표를 많이 받는데 부모님 얘기하시는 분이 지금 이분이 처음이에요 지금 에 부모님과 여행가서 사진 많이 남기기 에 남들 앞에서 잘 웃기 이게 약간 어 좀 온도차가 급격하게 어 급격하게 따뜻했다가 차가워졌다가 따뜻하게 차가워졌다 어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네 여기서 팍 식었거든요 이성과 성관계하기 근데 여기서 좀 따뜻해져요 부모님이랑 여행가서 사진 많이 남기기 근데 그 다음에 남들 앞에서 잘 웃기 팍 식어 어 잘 안 웃나봐요 어 댓글에 어 서른두살에 여자랑 관계를 못해본건가 이렇게 했더니 이제 해보긴 했는데 너무 오래되서 그런가봐요 오래됐으면 그럴 수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이성과의 성관계한지가 너무 오래되버리면 또 이제 그게 너무 그 그립고 이게 굉장히 좀 그 결핍이 될 수가 있겠죠 너무 이제 갈구하는 예 그렇게 될 수가 있겠다 라는 겁니다 자 이제 그만 적으세요 여러분들 코태식님 고준희님까지만 딱 볼게요 코태식님 어 회사원이시고 서른다섯이시고 대졸 목표는 바이크 접기 진급하기 철들기 어 영어 공부하기 행복해지기 사람 미워하지 말기 아 되게 좋다 어 바접하기도 바접은 이제 바이크를 접는다는거 이분이 이제 바이크를 타나봐요 바이크를 이제 전에 카페에서 봤던거 같은데 뭐 저랑 같은 취미로 갖고 있는데 올해 바접을 하고 싶다 어 그래요 너무 많이 타가지고 시간을 많이 소모했나봐요 위험하기도 하고 어 영어도 공부하고 행복해지기 저는 좀 이런 부분 좋은거 같아요 사람 미워하지 않게 행복해지기는 뭐 똑같고 역시 30대 중후반 정말 높은 확률로 행복이란 단어가 들어가 한달전에 다시 이글을 보고 내가 얼마나 이뤘는지 리마인드 한번 해보고 싶다 2024년이 끝나기 전까지 예 어 되게 멋있네요 2024년 끝나기 전 이제 한 1년정도 지나서 1년정도 이제 딱 지나가지고 2024년 12월 말이 됐을 때 내가 이글을 한번 보고 싶다 어 그런 생각하면 안되는데 제가 지워버리고 싶네요 딱 보기전에 지워버려야지 현타 안오게 어 뭔가 잃었으면 생각도 안날거에요 아마 아무튼 코태식님 잘 봤습니다 자 다음 이제 마지막이 고준이님 예 정말 재방송 정말 오랜 팬이죠 어 또렷하게 기억할 수 있는 팬 고준이입니다 34살이었군요 화공계 회사 운전원 어 화공계가 뭐야 화공계 화 뭐 그런건가 화공 어 화학공학 음 대학 졸업 음 음? 음 아 그리고 이제 목표는 R.I. 면허 취득 R.I. 면허가 뭐야 R.I. 면허 R.I. 면허 어 방사성 R.I. 면허 R.I. 면허 어 이 뭐에요? R.I. 아 방사선과 뭐 그런 그 병원 그런거 아니에요? 어 방사물질 아니면 취급하는 그런건가? 야 정말 야 이거 하기를 좀 잘한거 같아 처음 듣는 면허 처음 듣는 그 시험 자격증 예 알게 됐어요 어 오늘 방사선 자격증 음 음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까지 해서 예 여러분들이 이제 그 24년 목표를 잘 봤구요 아무튼 새해에는 여러분들 진짜 예 원하시는 바 다들 이루셨으면 좋겠어요 아 진짜로 아무튼 화이팅 하시구요 화이팅 합시다 예 화이팅 하시고 저는 이제 좀 먹을게요 예 너무 지금 라면이 퍼졌을 것 같아 커피포트에서 정말 뜨겁게 된 저거를 내가 잠깐만 이따가 먹겠다 이랬는데 너무 오래 걸려버렸어 예 라면을 좀 먹읍시다 예 근데 이게 이렇게 원래 이렇게 보이는게 맞나? 조금 앞으로 가셔야 돼요 아니 아니 이게 여기 원래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아? 너무 낮은 것 같아 뭐..뭐하고 있어 지금? 아 배끄가 너무 오라고 어 뭐하고 있는 거야? 좀 앞으로 앞으로 가고 조금 내릴게요 어 좀 내려야 돼 어 너무너무 지금 저기 높아 어 됐어요 됐어요 아 너무너무 나아졌어 목이 꺾여야 돼 어 됐어 됐어 응 허 쩝 잘못 산 거 아니야 그거? 아니 이게 잘 쪼아야 되는데 단계별로 돼 있는 거야? 네 미세한 조정이 안 돼가지고 미세한 조정이 되는 걸로 한 게 더 나았을 텐데 이게 지금 단계별로 따다다다다 이렇게 되는 거야? 시금을 줘버리니까 이게 시금을 진짜 살살 줘야 돼 에헤이 괜찮다 이제 더 올려야 돼 딱 어 딱 거기 딱 올라와가지고 다시 사야겠다 이거 괜찮다 이제 어 지금 딱 좋아 응 여기서 이제 만지지마 딱 좋아 요거 뭔지 궁금하시죠? 잠깐만 여기서요